나의 모습 오빠 계속 동물의 숲 좀 하셨어요? 내가 동물의 숲 꼭 비웃지 니네들이 보면 이제 여기다 책 뽑아요 짱이죠 여사님 요즘 이거에 다들 빠져가지고 저 맨날 새벽마다 지수 언니 만나잖아요 동물의 숲에서 지수 언니 완전 멋있어요 반값 좀 해 이러면서 저한테 25,000원 줬어요 너 그거 받았어? 근데 바로 줬으면 물어보였지 반값 해야되거든요 반값 해야되거든요 오마이갓 이리싸 어? 닮다 닮죠? 이리싸 어? 닮다 와 와 와 와 언니도 갖고 왔어요? 그럼요 언니 안 가져왔을 리가 없지 근데 캐릭터 제일 귀여워 귀엽지? 귀엽네? 귀엽지? 오빠 야 이건 너무 아기 아니야? 근데? 언니도 상처받는다고요 얘네 할머니고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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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로 치킨 냄새 치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뭐야? 치즈인데 에그? 아 치즈 인더 에그 와우 치즈 인더 에그 가정길 가세요 그랬다 줄까? 냄새 좀 나 난 이 냄새 좋은데 아 그래? 난 향수로도 뿌릴 수 있어 치킨 향수 아 저 치킨 냄새 미치겠네 먹을래? 응 좀 그럼 먹을까? 대디오빠 삐칠까? 대디오빠 삐칠까? 대디오빠 삐칠까? 대디오빠 삐칠까? 대디오빠 삐칠까? 약간 하나만 우리가 보면 맛 괜찮은지 먹어보자 그냥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공간에 오빠가 오면? 잠가버려 되게 미니 풍덕이야 아 나도 봤어 내가 먹어보고 싶었어 아 진짜? 고맙이다 맛있어? 이제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오 꿀 아 웃긴 얘기 있어 응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 응 그래서 리얼리티로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 제니언니랑 시영이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? 응 사장님 엄청 좋아하시겠네 맞습니다 아이들 어떡해 어떡해 내가 가져왔는데 응 그냥 갖고 올게 이러다가 들키겠다 오빠한테 어 그니까요 무슨 일 나가야 될 거 같은데? 나 좀 무섭거든 언니? 내가 먹는 척 할까? 아니야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한 거 내가 이제 너무 멈추려 그럼 진짜 나 나 뭐 뭐 너 뭐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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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게 고급스럽다 이것도 어디서 만든거에요? 붙여주지 와 이거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제니언니꺼 그럼 싸인까지 부탁할 수 있어요? 아 그럼 이거 막걸리가 원래 7도 정도 한대 근데 이거는 17도야 왜? 진짜 진짜 리얼 트래디셔널 막걸리 근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먹고 우리 엄마 아빠 못 알아봤어 이거 계속 먹으면 살짝 느끼해 그래서 나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 오빠 더 드실래요? 아냐아냐 하나 더 했는데 저는 싸인 받았어요 제가 언니가 이거 다 마시고 그냥 병 버릴까봐 유리에다 싸인했어요 우리 지금 실례겠다 저 안무 영상은 일단 보여줬어? 아 보여줬어 보여줬어? 근데 뭐 언니가 지금 무서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잖아요? 제가 챙겨요 아오 보니까 이번엔 딱 이제 시작이라니 이제 시작이라니 네 네네 여리 네네 네네 네네